예, 이장 늪혈기입니다. 시나리오 북서쪽 마을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탄지로는 네즈코와 함께.. 어? 네즈코랑 같이 귀살대로 싸우나 봐요? 뭐.. 첫 시나리오니까 뭐 대단하진 않겠죠? 15일 후.. 검을 받았나요? 으으.. 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ination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너아 서로 하는 말만 하네 네 에 에어 마라 teng복 맞아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핳 크으 아 Mason 혁자귀 아이는 뭐야 흐흐흐 흐흐흐 그런지 모르겠군요? 이것은... 가다나가 빨간색으로도 모르겠군요 자, 우로코라키! 아... 아, 좋은 검인가봐요 자, 자, 퇴퇴해봅시다 하하하하 웃겨 그리스도는 다른 이름이예요. 색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하자면. 사용자에게 색이 변화할 것이예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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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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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ệu they? 그리스도! 까마귀 왔네요 말을 하는 까마귀네 이가 늪혈귀 음 멋있네 내 주코 저러고 있다 교복 같은 느낌 음 좋은건가 보네 아 네주코는 등에 싣고 가는거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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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鬼には幾つか種類がある。 血鬼術という特殊な術を使う鬼は異能の鬼だ。 今後はそのような鬼とも戦うことになるだろう。 その者たちとの戦いはこれまで以上に困難を極める。 だが、鬼を倒したどっていけばいずれ。 根津子を鬼に変えた現況に届くやもしれん。 人間を鬼に変えられる血を持つ鬼はこの世にただ一体のみ。 今から千年以上前、一番初めに鬼となったもの。 つまり、それがお前の家族の仇だ。 さらにそいつならば、 妹を人間に戻す方法を知っているとわしは思っている。 その鬼の名は… 鬼仏寺無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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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鬼仏寺の鬼に変えられる唯一の鬼。 という事は、 根津子を鬼にしたのも。 そうだ。 鬼となった者は誰からかまわず人を襲い、 そして、クラウン。 그것은 아버지와兄弟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네ずこ을 잊지 않습니다. 네ずこ은 그녀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를 만났습니다. 네ずこ은 그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지만, 그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네ずこ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있는지? 저는 그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자는걸로? 아, 자는걸로? 아, 자는걸로? 자는걸로 말했지만, 이것은 당신의 추측입니다. 당신이 없어졌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관찰은 당신의 관찰은?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신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네즈코가 잠시만요, 당신은 안주하였어요. 사람은 모두 당신의 가족이예요. 사람을 살려주세요. 鬼은 적이다. 사람을 죽여주는鬼을許지마. 그러니깐요? 세뇌를 시켰어? 단지로, 당신은 당신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네즈코가 지금... 鬼이란 말이죠. 꼭, 당신을 지켜내려고 하여, 당신은 당신을 지켜내려고 하여, 하지만, 당신은 당신은 당신을 지켜내려고 하여, 당신은 당신을 지켜낸다. 정말, 당신을 지켜낸다. 이 의미에서,鬼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둘이서 다시 돌아가세요. 다행이다. 네. 기메르 켈라 쓰레지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탁월한 선택이에요. 나루토는 나중에서 우주... 폭파의 느낌으로 싸웠죠. 그렇게까지 조금... 큰 마을로 왔네요. 마을이 엄청 큰데? 아 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아우 얘 더 느려진거 같애 생각의 파표 아 볼일만 하고 가버려 아 민심이 흉흉한가 지금 야 적당한 월드 스테이지를 구현을 해놨네요 예 막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예 어 할머니 뭐야 아 할머니가 아니구나 오야? 아로! 흠으음 감사합니다. 여유롭죠. 조금 스피디하게 움직였으면 더 좋았어야 했는데. 자, 다 했죠? 네, 이벤트. 대낮이니까 전투는 아닐 것 같고, 이벤트일 것 같네요. 아, 카즈미야. 미안해. 데리고. 같이 있었을 때, 사또고 있었으니까. 사또고 있었어? 사또고 있었어? 사건의 관계자입니다. 카즈미야!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사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수 없었을 때. 사이도 믿을 수 없었을 때. 사이도 믿을 수 없었을 때. 사이도 믿고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한 버릴 수가 없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한 버릴 수 없었을 때. 이런 버릴 수 없었을 때. 이런 버린 건 아니었을 때. 이 마치에 있는 걸 알 수 없지만 아직 정보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까지 남은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마치에 있는 걸 알 수 없는 걸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벤트가 많이 있네 길 따라가는 이벤트죠 냄새 탄지 이벤트인가? 냄새가 정보를 모아서 모두 찾아내자 말하는 사람은 저기 정해져 있네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점프포인트 자 밑에 고매니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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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 저게 마지막 그거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뒤로 들어가야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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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쪽에 하나 더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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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라가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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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건너편으로 간다고? 아니군요. 밤이 돼버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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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잠깐만 어? 어? 뭔가 막혔구나? 어 무조건 가야되네 타고 갈 수 있어? 아 절로 해서 내려가야되네 자 그 다음 요긴 묘앞에 있는데 규멸 포인트 어 뭐야 바로 시작해? 여러 마리가 있나보네 아휴 너무 가까이 붙어서 피했나? 끝! 깜짝 놀랬어요 갑자기 나와서 여자애네? 남자애네 아휴 다시는 네! 냄새를 쫓는 거는 별 큰 메리트가 없는 거 같아. 네! 돌아서 가야 되나? 일단 이쪽으로는 넘어가는 곳이 없는 거 같네. 대쉬가트나 달리기를 하거나 그러면 좋았을걸. 너무 느려요 움직임이. 내ructure prod이 될 것 같아요. 고 Engine의 어... 이럴수가 없어서... 이곳이 든다... 위로 올라와... 에어따가... 이곳에 잠이 아시죠 왈도... 아... 어... 아... 왜냐하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포인트 다 먹은 듯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늘려 늘려 내가 반응이 좀 느려야 보냔 s랭크다 s랭크 이번에는 안맞고 잘했죠 예 뭐 찾을건 다 찾을거 같구요 다 찾았죠 깨끗 자 이벤트 고고 어? 계속있어? 어 아 보스련 인가봐요 아 긴장되네 땅에 있어? 그림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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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oCos》 《SatoCos》 一昨晩晒ったSatoCosnを返せ! 《SatoCos》 誰のことかねぇ この収集品の中にその娘のかんざしがあれば 食ってるよ それは… 《SatoCosano》 물귀신이야 물귀신 3대1 협력게이지 L1을 누르면 서포트를 해준대요 합체기 L1을 누르고 합체기 동료가 나타나서 공격받았을 때 L1을 누르면 동료가 나타나서 구호해준다 길게 누르면 교대 OK R레버로 타겟을 교체가 가능하대요 2대1 2대1 3대0 4대1 여성들은... 그 이상이 죽을때 미니끝이 만족스러워 미니끝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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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체력게이지를 공유해? 이 movie는... ... ... ... ... ... ... ... ... わざわ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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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間のクセにセコツ! しかも普通の人間とは違う技を使う ごう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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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んのうてまも セゅるくんが、 あざわざ! ごうて! ごうて! あざわざ! ごうて! 아, 그 밑에 더 2전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족밥새끼가에 족밥새끼가 끝 아 뭐 시간을 때우면 되는거 같은데? 아이 걸림은 이거 짜증나게 하네 죽어라 아 머리 두개 날라왔네 머리 두개 날라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또 타요? 아 또 얘 뭐 귀찮게 해 아 이거 걸려 아 이거 귀찮아 저거 변신하면 저게 움직이네요 끝 끝 끝 큐티인가요? 큐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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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미.. 괜찮아요? 새로 구하는 이... 전혀 약혼을 하시죠 너는 어떻게 알지? 너처럼 그런 것 같다! 너는 뭐지? 너는 뭐지? 내가 이제 갈게요. 이걸. 이 안에 사도코의 장소가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아 애니나 만화책에서는 저쪽 전투도 분명히 있었겠죠 아 왜 이렇게 2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인가요? 2장 늪혜혈기 잘 싸웠네요 평가내역에서 조건은 다 완료를 안했겠지만 합체기술 이외 이상 이런거는 안했으니까 그래도 나름 S랭크 선전했네요 특별임무가 발생한대요 혈기 토벌의 목적이라고 하고 특별임무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사쿠사 사투가 해방되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네즈코 전술지도의 지도자로 추가되었다 특별임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 추가 네즈코와 우로코다키 네 뭐 이런 특별임무 뭐 이런것도 있고 이거 이제 뭐 시나리오 외에 즐길 요소인가 보네요 다음장은 아사쿠사 사투고요 일단 뭐 이런 생각의 파편 같은걸 읽으면 더 내용의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좀 읽고 하면 제가 애니를 안 봐도 조금 더 귀몰의 칼날에 대해서 더 이해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도 나름 뭐 스토리가 이어지는거는 이해가 가요 예 물론 이제 애니를 보는 것만큼 깊게는 아니겠지만 어 뭐 나름 괜찮은 전개 예 하지만 뭐 나루토랑 너무 많은 부분이 비슷해가지고 어 좀 고런 부분은 약간 실망 들었고 어 뭐 서브캐 같은거는 사실상 요런거 특별임무 말고는 없는거 같아가지고 고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예 늑혈기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요거 영상으로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3장 아사쿠사 사투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